아는 맛이 더 무섭죠 나도 모르게 과몰이 파괴되는 스릴 만점 사내연의 웹툰 무조건 보세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케이 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엉큼한 맛선입니다 강영주님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각색 고난님 그림 승엽님이 담당했습니다 한국대 병원 인턴인 나은은 부원장의 사생아입니다 차기 병원장을 노리는 아버지의 욕심으로 어쩔 수 없이 SJ그룹의 막내 아들과 맞선을 보게 되죠 아니 그런데 알고보니 맞선남은 성질 더럽기로 소문난 외과 전문의 차강준이 나와있었던 거죠 갑자기 여주에게 너가 독사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녀를 독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의붓오빠인 지철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지철과 강준은 의대 동기였네요 강준 앞에서 자기 여동생을 독살하고 치를 떨며 욕하고 다녔던 거죠 욕심많은 아빠나 실력없는 의붓오빠 나 정말 별로네요 맞선은 당연히 쫑이났다고 생각한 나은은 강준에게 자신이 차인 걸로 마무리 짓겠다고 말하지만 입장이 곤란한 거 아니냐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강준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알고보니 남주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병원에서 공연했던 댄스 동아리인 나은을 보고 한눈에 뿅 반했던 거죠 남주 찐사였어요 거기다 그때 본 여주를 찾으러 학교 축제 댄스 동아리 호프시까지 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나은을 만납니다 본과 3년인 나은이 인턴이 되려면 2년이 남은 시점이기에 병원에서 만날 날만을 기다립니다 아 정말 이 계량남 그렇게 한눈에 반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또 2년을 참네요 강준은 나은을 찜해두고 계속 그녀를 기다렸지만 나은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강준은 맞선 상대 리스트에 나은이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나은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씩 빌드업한 직진 계량남인 강준가 사생하라 집에서 구박받았지만 밝고 씩씩하게 자란 나은 두 사람의 맞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불건전한 연애입니다 윤수다님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글 김강구님 그림 먹냥님이 담당했습니다 정우는 문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본부장입니다 매일 일에 빠져 사는 워커블릭이다 보니 직속 비서실 직원들에겐 악마 또는 지옥의 주둥이의 줄임말인 지주로 불립니다 할인은 그의 비서실 막내로 정우가 그녀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빚을 갚기 위해 밤마다 그의 집에서 단순한 타이핑 업무를 하죠 그러다 비서실 내부에 두 사람이 불건전한 관계라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게 됩니다 본부장인 정우가 비서실 막내인 할인을 자주 찾기도 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다는 등 뒤에서 여러 말들이 오가죠 정말 회사 생활 힘드네요 그래서 할인은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냅니다 사직서를 낸 이유를 들은 정우는 그냥 실제로 불건전한 관계가 되자고 합니다 완전 직진남이죠 그걸 또 할 수 있다고 냉큰 대답하는 여주 갑자기 두 사람 핑크빛 모드로 바뀝니다 정우는 일어나 보니 쪽지 한 장 딸랑 놓인 채 할인은 사라졌는데요 그 쪽지 내용도 어젯밤은 즐거웠습니다 정우는 어이가 없어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왜 어제 그렇게 바로 도망쳤냐고 서로 원해서 했던 거라고 후회로 남았을까봐 잡으러 왔다는 정우 너무 멋진데요 자신은 몸 따로 마음 따로 되지 않는다며 플러팅을 합니다 정우는 할인에게 봄 잡은 거라고 쿨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남주 어쩌죠? 오피스 로맨스에 스릴러 한 스푼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건전한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재밌게 보셨나요? 관련 자표 바로 아래 써두었습니다 바로 보러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케이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